단양 재래시장 국영시장 왔습니다 단양 국영시장 여기가 성문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영시장에 들어와도 식당이 많네요 식당 쪽을 지나가지고 뭐 떡갈비 정식이 있고 역시 단양답게 마늘이 많네요 엄청나네요 마늘이 다시 오른쪽 골목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긴 줄을 엄청나게 썼네요 단빵 제빵소입니다 줄이 말도 못해요 엄청나네요 줄을 썼구요 가면서도 다 녹자들이네요 시장이 여기 단양 마늘만두에도 또 줄을 썼습니다 엄청납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이버섯입니다 농이버섯 국내산인데 1kg에 15만원 하나 구입합니다 15만원에 어떤 사람이 하나 구입합니다 이 사장님이 엄청 싸게 파신다네요 15만원에 하나 샀습니다 흑마늘 누른지 닭강정 또 유명하네요 굉장합니다 여기이고 줄 서서 끝이 없습니다 이쪽도 먹더니 저쪽도 먹더니 주제 떡갈비 또 줄 섭니다 더 맛있네요 이거 시식해 봤더니 아 여기도 줄 선집이 있습니다 꼬막진밥집에 또 줄 섭니다 떡볶이요 다음은 국영시장 연구대상입니다 이 국영시장에서 유명한 그 제빵과 그 다음에 떡갈비 만두집 줄이는 무기로 사지를 못하고 우리는 순대 사러 이쪽으로 와봅니다 충청도 순대 여기서부터 계속 충청도 순대입니다 마늘순대 수당 해가지고 갑니다 오늘 단양 국영시장 둘러봤는데요 다음에 꼭 둘러보고 싶은 곳이에요 물론 자세하게 못 둘러보고 평일날 오면 사지 못했던 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